본 전시 해설 오디오 가이드는 서울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비치된 전시 리플렛의 표기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하는 작가의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경우 하단 타임라인 표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미술관 막내가 들려드립니다 막내가 들려주는 보통의 거짓말 오늘 미술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그리고 막내의 전시 해설 오디오 가이드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혹시 나 거짓말 해본 적 없는데? 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럼 제가 우리 일상 속 거짓말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언젠간 이런 거짓말을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거짓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은 잘못이 아니라 처세술이라고 포장할 수 있죠 어릴 적 거짓말은 분명히 부모님에게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날 나쁜 일이었는데 어느샌가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 미술관 하반기 기획전 보통의 거짓말에서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득 차있는 거짓말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거짓말이 나를 넘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동안 진실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23명의 작가 작품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정도와 가치가 너무 흔해진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이번 전시 보통의 거짓말이 새로운 예술 경험과 다양하게 생각할 취재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릴리아나 바사라브 인류의 3대 사과가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화가 폴세잔의 정물화 속 사과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사과 그 중 아담과 이브의 사과 이야기는 구약성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신의 명령에 따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 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꿰매 넘어간 이브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이를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왜 금기를 어겼냐는 신의 물음에 아담은 이브의 핑계를 이브는 뱀의 핑계를 대며 신에게 변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루마니아의 작가 릴리아나 바사라브의 영상입니다 아담과 이브로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어 붉은색의 선악과가 나타납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쥐어 아담에게 건네주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왠지 당연히 아담이 먹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작가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신의 기대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거짓말 사회의 관습과 규율에 대한 기대를 깨고 행동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영상에서처럼 이브와 달리 아담이 끝내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나페티나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정물화를 연상시키는 이 다섯 가지의 작품들은 과연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사실 이는 실제 물체를 촬영한 사진 작품들입니다 중세 미술사는 실제하는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출연했고 이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발명되면서 그 역할이 대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사진작가인 안나페티나는 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중세시대의 정물화를 사진으로 재현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모호한 오늘날 우리들은 진실과 허상이 무너진 경기 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작가의 작품은 허상의 이미지를 통해 실제를 더듬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본질일 수 없는 이미지의 허상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유민정 제일 처음 만났던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 이번에는 회화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유민정 작가는 에덴 동산 연작과 더불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부끄러움을 알았을까를 소개합니다 하와는 이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민정 작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처럼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드러난 인간의 타락과 불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매우 능숙합니다 얼굴은 나의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거짓으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만큼은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도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얼굴까지 빨개져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감정을 알게 된 것은 금기를 어겨서가 아닌 금기를 어겼다는 사실을 자기합리화된 거짓으로 숨기려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장즈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2008년 사진 유출 사건에 의한 피해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던 홍콩의 배우 겸 가수 진리안 청입니다 웃는 모습에서 서서히 울부짖는 듯한 표정으로 변해가는 미묘한 감정 표현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인 만큼 그녀가 울부짖는 것인지 아니면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은 표정으로만 유추할 뿐입니다 영상의 제작자 장즈 작가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생활과 상반되는 대중문화계 유명인사가 미디어 속에서 웃고 우는 모습을 통해 정의되는 유명인사들의 진실과 가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상 속 진리안 청을 보고 누군가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고 누군가는 제기를 위한 쇼라며 비난합니다 끝내 진실과 거짓, 이에 대한 잣대의 기준은 이를 바라보는 관람객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의 표정 속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읽고 계신가요? 스테판 슈미츠 스위스 태생의 일러스트레이터 스테판 슈미츠는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이야기를 담백한 일러스트레이터로 표현합니다 사회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만의 위트있는 일러스트 작업으로 표현해내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풍부한 수성 경력을 갖춘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뉴욕타임즈, 사이언스 매거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와의 협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6년, 2019년 전 세계 200대 일러스트레이터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그의 작업은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이야기를 색다른 각도에서 다채로운 색의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본 전시에서는 권력, 자본 등에 의해 쉽게 세뇌당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모습과 더불어 인터넷 속에서 점차 거짓으로 무장되어 자아를 상실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스테판 슈미츠의 작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을까요? 송유정 웃는 듯 찡그린 듯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기 얼굴의 조각 군상이 놓여 있습니다 송유정 작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고 지각하는 개인의 다양한 감정을 조각이라는 장르를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속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능숙하게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겉모습과 달리 자아 안에서 낯선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을 송유정 작가는 태어나 처음 거울을 본 아기들이 느끼는 생경함에 비유합니다 작품 감정의 반복은 내면의 솔직한 감정이 지각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물들은 언뜻 보기엔 다들 같은 표정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도드라진 노란색 아기 얼굴은 홀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른 방향에서 다른 색으로 표현된 이 노란색 조각은 우리 내면에서 지각된 감정을 의미합니다 진효선 달콤한 사탕 얼굴을 하고 있는 작품 속 모습들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 방에 있는 앨범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졸업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은 어린 친구들의 졸업사진인 것 같은데요 다들 잠시 우리 졸업사진 찍던 날로 돌아가 봅시다 생전 처음 입는 졸업가운 뒤에는 왠지 모르게 칙칙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낯선 사진사와 선생님의 요구에 맞게 웃어도 보고 입술의 힘도 꽉 쥐어봅니다 그렇게 완성된 7 years old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른스러움을 처음으로 강요받던 날의 기록입니다 의젓하다 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웃게 만들고 그럴듯한 사진을 남겼지만 사실 그 모습은 전형적으로 정해놓은 졸업사진의 틀이자 마치 사회인처럼 성숙하게 만들고 싶은 어른들의 의도가 투영된 것이죠 진효선 작가는 오늘날 어디에나 흔히 제시되어 있는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이 많은 전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타인의 규정이 되고 강요되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빨간 배경 속 같은 듯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애니 이주연 작가는 극도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초동적이고 획일적인 허상의 존재가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거짓이 아닌 참된 자아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던집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세 점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Who are you? 허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통해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크라웃 집단 속에서 소외되어가는 고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정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 오직 두 명의 인물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어쩌면 고독 속에서 연대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품 What do you tell? 대중매체의 발달,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범람, SNS상 개인들이 주고받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말들 우리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해강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빠른 연생 서열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빠른 연생의 존재로 난감해지는 상황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빠른 연생으로 인해 친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결국 모든 이들이 친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해강 작가는 두 개의 나이로 살아가는 빠른 연생의 흥미를 갖고 시비간지의 동물을 두 개씩 결합하여 새로운 동물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의 작품에는 빠른 81년생부터 빠른 02년생까지 등장합니다 두 가지 띠가 혼합된 기이한 동물의 이미지는 한 해의 형태가 다른 하나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 애니메이션 기법, 모핑 기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림 속 시비간지는 모두 월트디즈니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쥐는 미키마우스, 개는 구피, 호랑이는 티거, 돼지는 피글렛 등 이해강 작가는 대중적으로 익숙한 캐릭터를 12간지의 형태로 소환하여 빠른 연생의 문화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박정은 누군가의 거짓말에 상처받고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믿은 만큼 혹은 기대한 만큼 상처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았다면 그 또한 거짓말이겠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 여기저기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흠집들이 생겨나고 아물기도 합니다 책 공간의 온도, 뜻밖의 위로, 왜 그리운 것은 늘 멀리 있는 걸까의 저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박정은 작가는 타인으로 인해 상처받은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작업을 합니다 콰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콰야 이름의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콰야는 사실 한자어입니다 지날과 밤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콰야는 밤을 지나는 시간의 모습을 남깁니다 밤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침묵과 사색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떠오르는 기억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 새삼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땐 별게 아니었던 것이 큰 의미가 되어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짓과 진실의 모습들을 작가는 자신이 새로이 해석하고 변형시킨 개성 있는 인물들의 이미지로 기록합니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애매한 표정의 인물들 사이에서 우리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거짓과 진실의 모호한 경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현 하지현 작가는 현대사회라는 틀 아래에서 패턴화된 기준, 자격, 가치관, 관습에 관한 이야기를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으로 표현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진 관습들은 은연 중 위선과 편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사회적 관습과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적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죠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뿔은 아날로그적인 기법으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움직임의 질감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한 번쯤 유쾌하게 바라보고 결말을 볼 때쯤엔 달라져도 괜찮아 자신의 생각을 믿어와 같은 긍정적 위안을 찾는 소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추종환 한 남자가 땅에서 뛰어오르는 듯한 여러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추종환 작가는 규격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 내면의 갈등, 상처, 일그러진 내면의 자화상을 몸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작가는 진실된 감정들과 그 위로 두껍게 덮어올린 가식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결론과 함께 일탈을 감행하고 껍질을 깨고 다시 날아오는 것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마치 허물을 벗어던지듯 해체되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진실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신에게 진실되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실하기 위해 우리는 껍질들에 벗어던지는 일탈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는 자신과 담담히 마주볼 날이 오지 않을까요? 로돌프 로아이자 멕시코의 화가 로돌프 로아이자는 유명한 팝 캐릭터들을 어둡고 때로는 다소 야하게 표현하며 인물들을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고 순수의 상실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작품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속 왕자와 공주가 등장합니다 작가는 늘 해피엔딩만이 가득한 동화가 아닌 이 고전적인 등장인물들이 지나친 명성의 세계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맞닥뜨린다면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화 속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도 결국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처럼 명예를 위해, 외모를 위해, 사랑을 위해, 마약, 술, 괴롭힘, 허영심 등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작품에서는 관습적인 이성애자의 해피엔딩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관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사랑의 유형 그들이 마침내 어떤 편견이나 공포증을 넘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마주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최정환 검정 배경 속 검정 옷 그리고 조금은 섬뜩한 검정 눈을 가진 인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정환 작가는 작품을 통해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돌이켜보고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본 전시에 출품되는 세 가지 작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는 법 이 인물은 두 손으로 시야를 가린 채 앞만 보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신이 믿는 것이 곧 진실로 가는 것 자신의 정의에만 몰두하느라 타인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곁에 있는지 눈치를 보는 듯한 인물의 모습 타인에게 공감하는 척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끝으로 약간은 무섭기도 한 사랑과 폭력은 대척점에 있는 사랑과 폭력이 하나의 맥락으로 포장되어 드러나는 거짓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가는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단순히 개인의 불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는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지혜 세 개의 화면 속 각각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배의 힘을 이용하여 판자를 고정시킨 채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입혀진 옷을 벗어서 상대에게 입혀주는 등의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포먼스 화면 및 자막에서는 한 인터넷 상담 게시판의 내용과 그에 대한 누군가의 댓글들이 나옵니다 지혜 작가의 성실한 사이 세 개의 에피소드 영상 작품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퍼포머들의 추상적인 율동으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약간은 어색한 듯한 거리감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고민들은 사뭇 진지한 조언과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속 익명의 누군가와 함께 말이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배려나 희생, 강요가 존재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상대에게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 기대들은 결국 어떠한 회의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 그 중에서도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미쿤 때론 초라한 진실보다는 허황된 거짓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것의 실체를 알고 실망한 적이 있나요? 혹은 숨겨졌던 진실을 알고 감동한 적이 있나요? 어미쿤 작가는 그림자를 조각합니다 괴상하고 형태를 알 수 없는 조각품이지만 빛에 의해 벽에 투사된 그림자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모든 실체들도 그 내면은 추악할 수 있듯이 보는 눈에 따라 흉측하기도 한 철제 새덩이에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미쿤 작가는 조각의 영역에 빛의 요소를 끌어들임으로써 조각에서 공간으로 확장하고 추상과 구상의 지점 혹은 실제와 일루전의 관계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장연호 별이 반짝이며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 둥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그녀를 쓰다듬고 기도해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의 곁을 지켜줍니다 편히 잠든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 별처럼 사라집니다 독일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장연호 작가의 마지막 밤은 죽음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의 혼을 위로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에 눌려 소중한 생명들은 깊고 차가운 바닷물에 웅크린 채 잠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이들은 가만히 있도록 교육받았고 목이 물에 차오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처럼 차갑고 무서운 거짓말이 또 있을까요? 홍성철 조소와 통합미디어를 전공하고 미국과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홍성철 작가는 손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관계와 소통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작품 속 손들은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잡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애쓰음을 작가는 손과 작품을 팽팽하게 잇는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성철 작가의 작품에서 사용되는 줄들은 서로를 이어주는 상징적 매개체로서 여러 겹의 탄성줄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들과 그러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짓말들을 내포합니다 김현주 김현주 작가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미학적, 사회문화적 변화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과 간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변화된 일상 여기에서 작가가 느낀 불안함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냅니다 예술과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술로 표현해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과 오브제 설치가 조화를 이루는 김현주 작가의 작품 두 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카루스의 시선, 서울편입니다 벽돌로 높이 쌓은 탑 위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앉을지 모르는 그곳 계획자의 시선에서 내려다본 바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도시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간 변해간 흔적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 작품 더 캠프는 이전 작업에서 보았듯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과 설치 작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루 1800명의 젊은이들이 짧게 머리를 자르고 일제히 한 곳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들이 신체와 금쪽 같은 시간들이 국가에게 오롯이 받쳐지는 순간 이들 옆에 그들을 애지중지하는 가족들이 함께 뜨거운 배웅을 합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군에 새로 도입된 더 캠프 모바일 앱에서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함 국가에 대한 믿음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김현주 작가는 국가라는 기호적 상징이 한국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안락한 주거 공간인 집 이 집이 되려 우리의 삶을 올감에는 더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미디어와 예술공학을 박사 전공한 전지윤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집과 도시를 사회학적 구조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업은 전자스크린에 다가가면 신체의 에너지에 의해 화면 속 도시의 기류가 작동하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작가는 집이란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의 모습들을 시간의 흐름으로 축적하고 이를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대비해 보여줍니다 이는 환경, 변화 또는 이동 등 도시가 갖는 사회학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비유적 경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도 우리의 삶이 터전인 도시공간은 인간의 욕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느 순간 살아가는 터전이 아닌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린 집과 도시화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적 구조와 권력에 대해 고찰해보게 합니다 김태은 무수히 많은 텔레비전과 거대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나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디어의 발전은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에 의해 악용되고 때로는 선동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가짜 뉴스와 황색 언론들은 우리의 정신을 왜곡하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김태은 작가의 작업은 미디어의 진짜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거짓말로 가득 찬 그 욕망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부르던 TV의 또 다른 이름 바보상자라는 별명이 문득 생각납니다 조성현 조성현 작가는 공간과 인간의 소통 소리의 생성에 대한 미디어 작업을 합니다 거울 공간에 입체적으로 재현된 정사각 입방체는 사실 작가의 치밀한 계산 아래 설치된 물리적 공간입니다 작가는 입방체 사이의 거리와 거울에 반사된 거리를 모두 150m의 간격으로 설정하여 사각 입방체를 무한히 같은 거리와 공간으로 증식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작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무한 루프의 공간인 것입니다 한편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대통령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0명의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첫 구절을 중첩한 것입니다 조성현 작가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모두 동일한 문구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무한한 스퀘어의 공간 속에 연속적으로 재생시킵니다 허공에 퍼져나가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반복성 그리고 음성 속에 과연 어떠한 진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작가의 무한 루프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